쌤아 머리에는 뭘 썼어? 왕관이 쌤이 오늘 힘들었어? 응 손에 그거 뭐야? 이거? 여기 봐 도넛인가? 응 수프가니아 먹었어? 응 오늘 유치원에서 힘들었어? 응 그래서 힘내려고 먹었어 힘내려고 수프가니아 먹었어? 응 올라와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열어보자 쌤이가 만든거 오늘 밀동도 하고 있어? 응 쌤이 수고했네 내가 스파이더맨처럼 했어요 스파이더맨처럼 했어? 응 잘했어 어? 신라전 신라전 가자 나 자요 뭐 만들었는지 가까이 보자 이거 뭐야? 이것도 선물이에요 쌤이가 이거 만들었어? 아니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멋있어 이거는 스티커다 이거입니까? 팽이네 팽이 팽이네 팽이 어디있어 팽이래요? 팽 아 색깔칠하는 게 있고 팽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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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칠하는 것도 많고 우와 우와, 이건 뭐야, 이건. 우와. 이건 뭐지? 우리 쌤이 진짜 부끄네. 우와, 이게 뭐야. 왜 치고 나서 이렇게 많은 걸 줬어, 이건 뭐야. 도장도 있고. 도장이다, 도장. 하고 싸매야. 아주.